자, 이제 민자와이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음, 탑차 모델 뿅! 빛든이 박혔습니다. 어서오세요. 히힝, 탐오셨어요. 자, 린자와이든입니다. 린자와이든 3 레이저스 엣지 이 게임을 소개해드리자면은 프레스타트 버튼 누르고 아아 자, 이 게임은 파란 라이터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흠 자,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비디오 게임 고맙습니다. 라이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짜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어, 이 게임이 인자 가이든이라는 게임이 짜니님 어서오세요. 자, 플스나 여러 게임기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게임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딱 하나예요. 액션이 너무 멋있고 어렵다. 어, 그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인자 가이든3 레이저스 엣지로서 인자 가이든3 오리지널이 망했거든요. 망해가지고 다시 낸게 레이저스 엣지예요. 그니까, 뭐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자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 두번째 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조사했으니까 영문이고요. 한글화를 안 했어요. 한글화를 해, 한글화를 해준 그 코에이코레이안가 걔네들이 철수했어요. 직접 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에. 자, 마스크를 쓴 놈이 류하야부사의 오른팔에다가 엄청난 그 저, 주술 저주를 퍼부었죠. 아, 해보셨어요? 어저께 한 50번 죽었어요. 저도. 맞아요. 그 이타가키. 이타가키 토모노부라고 있거든요. 이 프로듀셔. 이타가키 토모노부인가? 이빨까기. 예, 그 사람이 독서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게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유저가 못해서 못하는 거야. 아, 나는 인정이야.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야. 자, 아.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네. 사관님 오셨어요. 자, 이거 여기 여자 캐릭터 나옵니다. 아야네 따분해 이 여자 캐릭터 이름이 아야네에요 류하야부사 아니 그렇게 양은 아니에요 음 이야 정말 좋은데 이봐 자 여러분 게임이 좀 으아악 헥 뭔일이야 아 화질 깨끗하게 나오네 뭐야 무슨일이야 가스로꾼 이야앗 아아야랄아압 그으으으으으으 흐으으으읕 죽은 자는 말이 없어 흐으으으으으으읕 영수한테 의미했어 밀리다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아! 허어어어어 이런 게임입니다 자 제가 움직여요 이제 야핰! 자 지금은 기술이 몇 개 없으니까 아얀네가 좀 빠르죠 인기가 많아요 이 여자가 자 설명해드릴게요 어떤 대화 내용인지 제가 이따가 다 종합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 여자가 파리에 왔어요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왔는데 아이린이라는 여자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왔어요 왔는데 왜 왔냐면 여기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는데에요 테러리스트를 잡으려고 온거에요 나쁜놈들 프랑스 파리로 와서 아야네가 아야네가 크네오이치죠 크네오이치 크네오이치 야 연속 연속 빼기다 크네오이치 크네오이치 후! 야! 야! 잘라가! 킬수없어 으어억 아니 여자를 이렇게 땡다니 남자 맞음 남자 맞음! 오! 뭐야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잠깐만 우! 야! 이건 게임 입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네 아니 아니 거기에 realise 이건 게임입니다 자 띠야아아아 저놈부터 띠앗 수영속 빼기다 이 스티...데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대시를 하면 맞아요 슬라이딩에도 판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기술이 몇개 없어 이제 피해주고 후자 으아아아ㅏㅡㅡㅡㅡㅡ 빠질 뻔했어 흥! 담배! 사관님 와우셨어요? 안 맞는다 얘네 오아앗 오오! 잡힌 뻔했어 와 얘네는 공격하면서 잡힌다 잡힌다 절기 기를 모아서 원 슈우! 슈우! 아야네 휴가가기는 글렀군요 여기서 인실들을 구해야돼야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든지 와우! 기술이 몇개 없으니까 난 휴가 Clock 둘 종 몸 들어가 으흥! 누나 하눈이 오셨어요? 오오오 야야야야 잠깐만 되있다 되있다 갇힐 뻔했어 저 배트맨 샀어요 배트맨 스팀앤 스팀으로 코드 입력해서 실행했는데 잘나오더라구요 오오오 흘러뻔했네 어사일런만 샀어요 어사일런만 판다고 해가지고 오오오오 이거 아닌데 으아아아아아아아 자폭했어 팔이 떨어져 나가면 자폭을 하죠 암흑의 스토리로 입문하셨군요 암흑의 스토리로 입문하셨군요 배트맨도 방송해 애들이 너무 많아 이야앗 두명 연속 두명 세명까지 배트맨은 배트맨은 스토리를 유명한건 알죠 고티에서 인정받았죠 아 아칸 시티도 근데 아칸 오리지는 별로 평이 그렇게 아 오리지만 좀 그랬구나 왜그랬지 왜그러져 오리지는 으흠 으흑 나 죽겠다 이러다가 아주자 아아 이렇게 얍사비가 통하자 어느정도 이 게임이 이렇게 얍사비 깨는게 목적이니까 어휴 헐 유후 입문자가 오리지나면 재미 늙여요? 아 그렇구나 오프님은 바쁜가봐요 덤벼! 덤벼! 아저씨들 무서워 야 놈 안워 애들이 노몰인데 이거 하드가 아니야 마스터 닌자를 깬 사람은 뭐지? 그 사람은 마스터 닌자를 깬 사람은 뭘까 이거보다 두배 어려운.. 4배 어려운게 마스터 닌자에요 못뽑기 오 나 죽었다! 헉! 예스갓!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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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내가 죽다니 앙카지길 히히 죽다니 내가 헉! 자 이거 제가 얍사비를 알아냈어요 어떤 얍사비냐면 길을 모으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경직이 돼요 그런 타이밍을 노릴 수 있거든요 이때! 아야야야야야야야야 큰일났다 에스 안되겠다 풀밍! 살았 Die tsi 공중 땡기 왜이렇게 안죽냐 이네 맥집도 쎄요 그렇지 맑았어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할까? 블랙리스트가 그 20에이까지 가는거 해볼까? 아냐아 요거만 맞추고 나 죽겠다 아아 닌포 죽겠다 어 닌포 줬으니까 회복이 되네 적을 죽이면 회복이 되죠 와 진짜 엄청나게 많다 벽을 맞추고 치는거 될까? 되는구나 그렇구나 되는구나 야 총을 쏘냐 야 총을 쏘냐 와 맞을뻔했다 저희들이 기 모으고 쏠때가 있거든요 와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흑거미닌자 흑거미닌자 1쪽이요 sob 인포 안써져? 안써진다 기가 없구나 헤따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어 방송에서 동영상 봤어요? 아 왕초보 어 나 죽기 일보 직전이네 지금 어 와 그냥 죽어버리네 어 왜 여기서부터지 아 또 여기서부터야 아 이번 파마하고 안되면 그냥 저거 해야겠다 아 처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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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알겠다 엽사비야 알았어 이거네 하나 둘 셋 넷 옳지 들었어 암뎌아 이우야 그치이 연속 연속 참살 그치 됐어 와 이게 몰이가 몰이가 안 돼요 됐어 아 이제 전략을 알 것 같아 얘네 지금 광선검 등돔은 좀 상대하기 어려워요 초딩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는거 보소 이 자식아 오빠 시간 좀 죽을 시간 기모왓다 덤벼 오와아 이거 왜 잡히냐 너무 잡기를 많이 한다 얘네가 다크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크솔 저도 살건데 으으 으으 엄마가 치킨사진데 깨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우 이걸로 때려 이걸로 때려 그치 얘네 상대가 어려우니까 이걸로 때려 아아 그렇지 둘 셋 넷 좋 좋아좋아 이거 가자아 됐어 으헤헤이 야 됐어 와아 다리 없는 놈은요 세모로 눌러서 그냥 없애보는데 왜 나를 어린애라고 부르죠? 지금 교신을 나누고 있는 여자의 이름이 에이린이에요 에이린이 여기 쿠노이치 쿠노이치가 여자는 인자죠 쿠노이치 쿠노이치 야 아야네 쿠노이치 아야네를 보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메다꺼미 선조 야라 오 강아지 아아 강아지 힘든데 에이 강아지 진짜 어려운데 강아지 강아지 상대하기 어려운 아아이 강아지 힘든데 잠깐만 강아지 빨리 먼저와 아잠깐만 아잇 그러면 아 이거 길을 못쓰는구나 아잠깐만 아잠깐만 오우 강아지 말로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오렴 아잠깐만 피하고 그렇지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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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때려 그렇지 됐어 잘하고 있어 기모아 기모아서 때려 그렇지 좋아 강아지 아유 강아지가 제일 상대하기 힘들어 그치 됐어 날려버려 이렇게 어어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그치 그치 이렇지 이렇게 경직을 준다니까 이렇게 틈을 노리면 돼요 어 얘네 왜서 피탄을 잡고 쓰냐 야 피탄 쓰지마 그치 좋았어 이거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때야 이거봐 얘네들 접근 안하죠? 기모올때 어 이걸 이용하면 돼요 어 됐어 가자 슈우 운다 운다 운다아 운다아 이떄 니타 Ä 이떄 아 후아 av 오리온 게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멘탈 이건 고마워 혜연 후 그치, 탄. 얘는 탄을 던져요. 이 여자는 됐어 슈우 와, 어디서 이렇게 쏴야되는 거야? 됐어 이쪽으로 피 와, 진짜 얘네 다 없다 으허 으허 아하, 됐어 쭈우 쫄잔 쫄쫄쫄! 예에에에에에에에 벗고 띠를 지는거야? 예예 이게 제.. 이거 이거 이렇게 던지기 아아 나 죽겠는데 이러다가? 이걸로 견제할 수 있죠? 방어를 할 줄 아니까 저놈들은? 개미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속! 연속 참살! 이거 써야돼 굿! 세BI 히히우! 지지지링 반갑습니다 총알을 쏟아 DKA도 안이두고 말이야 어 잡히면 안돼 잡히면 안돼 피하는거 보죠 이따 왕이 나올텐데 짜아 우와 아 그 채팅으로 캡쳐보드를 이용해 한다는걸로 누가 쳐주실래요 대신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캡쳐보드라는 기판을 텀에 넣어서 그걸 투스신 받아서 PC에 보내는거에요 채우 돈이 들어요 그 수신카드나 캡쳐보드 궁금하셨군요 연속 캡쳐보드 캡쳐보드 15만원 10만원 어떤거는 몇만원 10만원도 있고 좋은거는 10만원 넘어가구요 아 다크소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힘들다 이거 도착했어요 세이블다오 그치 어 누가 이렇게 쏘는거지 아 저 위에 있다 찾으세영 한둘편나와라 다크소울2 할거에요 한둘편나오니까 다크소울 있을분들 저 도착해요 으아아아 이위이이이이이이이 약산이 어쩔수 없어 너무 적이 많으니까 삼킬 뒤에 부재가 크군요 풀스낵 딱 사주세요 그걸로 으에에에에에 얼마나 더 있는거에요 확 드릴 수가 끊임없군요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작업속도가 직업 제가 플스 액박을 사드니까 플스4 액박1을 사주세요 맞다 늑대님이 플스4 사신다고 알아보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하다가 있다가 스플린터 셀도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응 두개를 하자 어우 끊임없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늘긴 많이 늘었다 옛날 어제 같았으면 죽었을텐데 간디편전이 반갑습니다 어린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애들이 괴롭혔다면서 다 없애버리겠어 자 얘네 무서워요 얘네 무서운 애들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저기 매니저 세 분 드릴게요 두 분 일단 매니저 두 분 드렸고 자 이게 어려운데 얍삽이를 쓸게요 여기는 얍삽이를 안 쓰면 깨기 힘드니까 자 길 모아서 까쓰아ㅏ아아아아아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어어 으쌰 얍살을 써야돼 무기가 좋은게 없으니까 어어 길을 모아서 써야돼 냑 우아 우아moi hospital 오오 그리고 iph so Ya 얼마 안 남았어 엽싸뱅 comprise 어아ml 우와아 이거 어떻게 하냐 다가와 다가와 빨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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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나 죽였어 오오오! 오오! 으악! 그저씨! 우와 깼다! 으아아아! 무기가 별로였어 이 세상은 끝날거야 내가 미사일을 장착했거든 터프한 척 하지 마세요 오! 18초! 7! 6! 1인 어떡해요 이 세상이 정화되기를 더러운 세상이 정화되기를 이라는 말을 남겨면서 죽었습니다 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돼~~ 아이 안녕하세요 아예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된거지? 우리가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미사일을 막을 수 있었죠 상태부터 1초 남겨놓고 멈추는 건 뭐죠? 넘기자 스토리 별거 없어요 그냥 죽이는거야 스토리 2시간 동안 다 봤어요 아야네 자 우리 아야네를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요 우리 아야네는 나중에 살까 일단은 검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비연 아니야 메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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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고 괜찮아요 사관님 그 다음에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비연 별로 안좋고 요거 좀 그렇고 이거 길로티는 맞추기 힘들어졌고 이제 거지같아졌고 그 다음에 얘 늑대님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이건 뭐지 됐다 넘어갑시다 자 류하야부사로 가겠습니다 주인공 류하야부사로 갈게요 고 세이브하고 시킨 맛있겠다 난 방금 먹었지 스토리 설명해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스토리 어떤 가면 쓴 미친 사람이 이 세상을 파괴시킨다고 했어요 7일 이내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인대요 그래서 류하야부사와 그 다음에 누구야 저기 그 아 이름 뭐지 미즈키 맥클라우드와 함께 어떤 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섬은 인도 어떤 섬이에요 이상한 실험이 연금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조직 이름은 LOA입니다 LOA라는 조직이 나쁜 놈들하고 손잡고 공룡도 만들고 이상한 것도 만들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알겠어요 스토리 아셨죠? 3일째 아비스모 섬 아비스모 섬에 왔어요 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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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찍어 아아아아악 멋있다 흠 자 이하 그래 류하야부사 제일 멋있어 다 도와 엘 머리치 vivo 류하 덤벼라 어? 일정기계에서 버그.. 로그압 된다구요? 왜그러지? 아프리카 문제 있네 오오 왜이렇게 쎄 저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잠깐만 오우 플랫뱅 예유 어우 얘네 싸우는거 보죠? 으에에에에에 카운터 터졌다 아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되요? 어어 그렇구나 오래안하면 로그아웃 됐어 어 무기 어 무기가 없다 아 무기를 사야되나? 잠깐만 무기가 왜 없어? 봉이 없다 누나가 아 누나가 없어 어 어어 이제 다 샀잖아 살거 없네 어어 윈드블레이드 아냐 어어 큰일났네 무기가 없네 얘네 어떻게 저를 상대하지? 어어 얘네는 봉이 루나가 있어야 되는데 루나 루나 뭔지 아시죠? 봉 어어 얘네 상대하기 힘든데? 봉이 없으면 어어 어어 됐다 갈비탕 드시는 먹방이지?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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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2로 아 이거 됐어 후우 됐다 으흐흐흐흑 어어 뭐야 어 어어 얘를 못잡았네 됐어 하아 PC 게임을 많이 하신 분이서 게임보이드 방송 저는 콘솔도 하고 PC도 하고 다해요 자 여기 위에 뭐가 있다는데 음 아 음 아 어 잠깐만 PC 게임이요? PC 게임 추천이요? PC 게임은 일단은 저기 어 3월 10일 아닌가요? 어 PC 게임은 일단 배트맨 시리즈랑 그 다음에 어세신 크리드 뭐 반마디 3시간 문을 열어야 되나 보네 문은 왜 안 열리지? 아 아 PC 다크솔님 PC가 하시려구요? 아 눌려가시네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안넘어가지? 그냥 PC 게임 이게 왜 안들어가지? 잠깐만 아 아닌데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잘못갔어 기머스 푸시는건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아닌데? 길을 모아볼까? 헐 잠시만 멀리서 볼까? 저 문으로 들어가는거 맞는데?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지? 이건가? 으잉? 뭔일이래? 연속기나 연습좀 해볼까? 나무타는건가? 이게 누르면 이게 길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길이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 길이 나와요 분이 아니라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확 와 기술다양이다 아닌데? 아이 공룡 봐야되나? 뒤에 뭐 안잡았나? 입어보까? 해볼까? 좀 수상한데? 글쎄 저기 문이 원래 열려야 되거든요? 어우 내 캐쳐보다 왜 뒤가 깨인 글씨가 흔들리지? 아아! 아아! 얘네를 안잡아서 그러네 아 이거 버그였네 이 녀석을 안잡아서 그래 아아 그러네요 이제 열릴거야 이거 봐 그쵸? 아아 우와 이게 뭐냐? 개그를 안잡아서 진행불가했구나 말도 안돼 말도요 자꾸 unto simplesmente 가을 여기 참고 으잉? 어? 야샤 으아 오아 나루토 롱니? 벙어리를 왜 한거야? 그거 함부로 쓰시면 안돼요 오 가자 누가 하신거지? 아 강원도? 와 얘네 장난 아니다 기 모아서 날려버려 됐다 아오 힘들었어 부셔버렸어 기계를 부셔 검으로 기계를 부시는 인간도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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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기가모였어 아 아악 누가 자코 강사할 수 있었 Similar 아 누가 자꾸 물을 쏘는거야 위위에 아냐? 아니 얘네를 노리면 안되는데 방금 뭔가 쏘고 있어 나를 아 진짜 이거 게임 너무 어렵다 이게 노멀이야 노멀 됐지 이제 위인놈 다 죽였지 전혀 노멀하지 않아 암천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얘는 연속기를 계속 쓰나 크긴 되네 아 누가 누가 퍼도 쓰지 아무도 없는데 아 내가 썼구나 롱니? 롱니가 뭐야 말하면 드래곤볼잼 히야 아니 내가 때리고 있는데 왜 공격을 하지? 웃긴다 와 얘네 이 베레모슨 놈이 제일 하기 힘들다 아 우와 나 에너지 딸피 오 나 딸피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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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인데 나 오 우와 심하다 딸피인데 아 얍삽하다 하얗이 아 아 아 진짜 좀 싸게 좀 해주라 오 지금 키가 안 먹혔어 방금 오 지금 키가 안 먹혔어 방금 옳지 만화책 만화책 으자 아 내가 앞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때리면 어떻게 아냐 저건 아 진짜 와 맞으면서 덤비는거 봤어요 밤도 지금? 와 답 안나온다 밧살이다 맞으면서 공격을 한다 역사 이래로 와 피하는거 보세요 이 쌍검 지금 저 쌍검 든 놈은 이게 이진하드룹이 안통해 왔어 와 얘네 어떻게 보는게 아니야 아 아 얘네는 답이 없는데 솔직히 아 아 얘네 답이 없어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다 죽으면 따는게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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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못 와서 궁격을 못하겠어 이거 봐 계속 연속기를 쪼무라가 연속기를 6개를 써 와 내가 개쉬를 해서 착지를 할 때 공격하네 와 하얗이 천재다 진짜 못 깨게 만들었어 반가워요 첩초비님 나 이제 첩핀차 안 볼께요 첩핀차 못해 절대 못해 망이야 망이야 그거야 자 집중할께요 저는 이거에 첩핀차 보기 힘드네요 되게 지금도 죽을뻔했어 아니 앞에서 뛰면 뒤에서 공격을 하는건 또 몰라 액션게임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네 아 이거 꼭 깨야겠다 이거봐 여기서 공격을 한다니까 깨야 하얀atoire 아 뭐 으 으 으 감사합니다.